숨을 마시고 몇 년 만이지? 3년이요. 3년 전에 날 더 주먹었던 여자야. 3년 전에 날 더 주먹었던 여자야. 처음 만나는 여자야. 깜짝 놀랐어. 약간 매력있지? 만났는데 약간 내 손을 잡는데 잡았어? 잡았잖아, 이렇게 잡았잖아, 이렇게. 이렇게 잡았잖아, 이렇게. 같이 말라고. 같이 말라고. 이렇게 민트에서. 근데 너무 좋았어. 그 완력이 좋더라고. 근데 계속하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. 호감이 가더라고. 너무 재미있으니까. 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판타지로 해도 돼? 그러면. 어떤 판타지 원해? 채무자 역할이야? 괜찮다. 무슨 돈 받으러 와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면 대신 네 입술을 줘. 괜찮다. 안 돼, 형 힘들어져. 영철이 형이 제일 웃기대. 내가 제일 웃기대. 뭐 한다고? 아이들은. 돈 받으러 오는 거야? 진짜 그걸로 하게? 나를 나갔어. 문 잠궈 그냥, 문 잠궈. 장 보는 게 없어. 이상민 씨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습니다. 이상민 씨. 네. 돈을 왜 안 갚아요? 지금 몇 시쯤? 어. 6시 40분이네요. 예. 저녁 6시 이후로는 불법 추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그래? 그래?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만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. 오, 역시. 6시 이후에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. 오, 역시 자동사회. 자, 다음 날이야. 다음 날. 다음 날. 추심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오는 거 있죠. 이상민 없어! 여기 있어요. 이상민! 아, 이상민 씨. 네. 빨리 갚아요. 드릴게요. 드리면 되잖아요. 어떻게 줄 건데? 네. 인사이드데?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달달이 드릴게요. 달달이? 그럼 돈 말고 난 다른 걸로 받을게. 뭐라도 줘라, 뭐라도 줘. 형편 되는 대로 줘. 우리가 당신 형편 아니까 형편 되는 대로 주셔. 그래, 그냥 줘. 그래, 상민 씨. 열린다 뭐. 그래, 상민아 좀 줘라. 그래. 맞아. 좋은 사람이야. 멋있게, 시작. 멋있게. 오늘은 이 정도만 드릴게요. 끝까지. 끝까지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